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하는거 같은데? 됐어 진짜 못돌려 그렇지! 아 진짜지 어때? 누가 치는거 아니에요? 6개 치는거에요? 응 6개 아이야 못돌네 3장 4장 4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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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7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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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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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1장 13장 14장 15장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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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점 19점 20점 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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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점 2점 아 이거 아 렛츠 님이 하려는 순간에 저게 계속 저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 제가 이것만 넣으면 말을 솔직히 안 해가지고 타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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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7점 8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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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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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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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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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6 7 7 8 8 8 8 8 9 9 9 9 9 9 10 9 10 10 10 9 9 9 9 10 9 10 9 10 10 10 10 이승 회장님 시키죠? 아이고 야 이거 자, 도리해 보겠습니다. 저번주와 결과가 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10점, 10점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도 그런데 15점이 몇 점이 없구나. 1점. 15점 밖에 안 오네. 네, 좋습니다. 1점. 2점. 3점. 4점. 4점. 아, 놀았는 거야. 아, 깨끗이. 아, 놀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놀았는 거야. 아, 놀았는 거야. 어, 저도 안 쳐다보니 움직여야 돼. 아, 좋아. 5점. 자, 에어컬라 한 번만 터뜨리면 안 돼요? 에어컬라 한 번만 터뜨리면 안 돼요? 아, 더워. 6점. 점점 더 더하실 거예요. 아, 그는 보니 어, 시비가 muerte. 실장. 7점. 8점. 에어커라마가 타르달라고 에어커라마가 타르달라고 진짜 7.1점 5점 나갔고요 7.1점 4점 나갔고요 13점 3점 남았어요 14점 3대입니다 19점 9대입니다 17.1점 5대입니다 그렇지! 아마 박혁 박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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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크 소리 소리야 저도 쓰리크 소리 아니었나요? 나도 아까 쓰리크 소리 울렸래? 아 그렇죠! 제가 안 울렸네요 핸드 괜찮지? 나중에 울리면 되는 거야 자 뭐 제가 나면 자세히 연애가 좋구나 그럼 대전 대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뭐가 있어? 이거 다 풀어놨구먼 그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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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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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4점 남고요. 16점 3점 남았어요. 17점 3대입니다. 18점 2대입니다. 아니, 무슨 과일이 상황이거든요. 15점 3대입니다.